하얀색 잘 받는거야? 하얀색 뭔데? 왜? 저 입술 색깔 지금 경험한 옷이랑 딱이랄까? 까맣지? 까맣지? 촬영 시작할게요! 자 김기추만 몰랐던 마주셀픽집 가겠습니다! 네! 놔주세요! 무슨 소리야? 네! 자 예살외사의 김기추만 몰랐던 마주셀픽집 가겠습니다! 자 감수칠게요! 감독님들 제 마음속에 짜잔! 와 진짜? 자 그러면 오늘은 봄맞이 춘군쩍 메이크업을 할건데 오빠 봄되면 어때요? 졸리죠? 지금 이렇게 춘군쩍이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도 졸 수 있는 메이크업 아니 그런건 있어요 있어요! 경하의 예살구설은 있어요! 아 그래요? 김기수의 예살구설? 없어요! 이걸 바로 남은 국산 부초누피 권밥! 빠밤! 빠밤! 자 오빠! 먼저 하시면 안돼서 경하의 예살구설이에요 오빠 다시 할게요! 자 눈 복사 붙여넣기 권밥!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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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하시네! 어떻게 해야되는데요? 자 일단은 눈썹을 그려줄건데 일단 우리 기수 오빠는 어때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길죠? 눈썹도 길게 그려줘야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오빠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 예쁘게 살래? 예쁘게 살래야지 그럼 예쁘게 해줘야죠 예쁘게 해줄거에요 여기 관자놀이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오 예쁘겠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눈을 그려줄건데 그렇지 너무 좋아 지금 이거 도화지가 너무 좋네요 이제 우리 오빠 눈을 먼저 테두리를 그어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어줄게요 잠시만요 너무 예쁜데? 예뻐? 응 오빠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이렇게 와 홍채도 길 우리 오빠 쌍쾌했으니까 쌍꺼풀도 그려줄게 진하니까 이렇게 어? 어? 이제 여기다가 성등점만 그리면 끝인데 뷰러를 할 수가 없다고 뷰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예쁘게 이렇게 언박까지 또 요렇게 어떻게 없어 인생 메이크업 완성이면 이제 거울을 보여드릴 거예요 뷰러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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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